자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법점은 그대로고 설명드릴 경우가 참 그런데 이게 우리 기출문제 질문인데 참 잘 나와요. 2번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와여 송달할 수 있다. X예요.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의 내용은 시험범위가 아닌데 언제 공시송달하게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공시송달할 수가 없고요.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엑스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입니다. 수령할 권한도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죠. 4번 본인 소유 엑스토지에 대한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하는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본인을 대리하여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본인을 대리하여 자신이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걸 우리가 자기계약이라고 하죠.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된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두에 관한 책임이 없다. X. 이미 대리인의 원칙적으로 복된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선임하는 거 가능하고요. 다만 승낙을 얻어서 복된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두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5번은 X네요. 6번 대리인이 복된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중에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고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복된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겠죠. 7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는 자임으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복대리인이죠. 8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배임적 의사표시라 했어요. 저희가 대리권남용이라고 하고 대리권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상대방도 이를 안경우 무효입니다. 무효이므로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오우 맞는 질문이죠. 9번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오우 맞는 질문이죠. 10번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지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할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죠.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유효한 현명이냐.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유효한 현명이고 대리권이 없다면 현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어가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10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오늘 진도는 143페이지 묵권대리부터 나갑니다. 묵권대리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권대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역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을 좀 완성해 하셔가지고 묵권대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큰 틀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짓꽃도 아닌데 병과 만나가지고 이 A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지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을이 병을 만나가지고 이 땅이 갑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야.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을을 만나가지고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린이야. 대린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린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을에게 진짜 대리권이 있다면 그게 뭐가 돼요? 유권대리가 되는 거고 대린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권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대리에요.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지껄하고 하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에 불과한 것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권대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잊지 말 것은 무권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겠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대리다. 현명하지 않았다면 지껄하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권대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 4개나 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최근으로는 여기서 답을 참 많이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답을 만들어내면 다 틀려요. 왜요? 자꾸 우리는 결론만 취하려고 하거든요. 전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가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문제예요. 만약에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예외적인 무권대리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해요. 따라서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뭐예요? 무권대리거든요. 따라서 둘 다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로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추인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는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도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표현대리도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고 철회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재 좀 볼게요. 교재 가지고 143페이지 보시면 서설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권대리이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다른 말로 하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했으나 대리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협의 무권대리라는 내용인데 복잡하게 나왔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협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효과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의리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이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의뢰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의뢰계에 대리권이 없다면 이 매매 계약 효과는 갑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무권대리인인 의리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무권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의뢰한테 가가지고 갑한테 사서라도 넘겨다오 뭐 할 수 있어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의뢰한테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인이라고 했으니까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 여부는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상대방 측에서 선택하겠죠.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무권대리인은 뭐가 필요하냐면 행위능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권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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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은 아무런 고의과실은 필요 없지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핵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병원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권대리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서 갑은 이러한 의뢰행에 대해서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어차피 자신에게는 뭐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 땅을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과 만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하면 웬떡인가 싶겠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전화하겠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땅 주인인데요.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다며요. 뭐 하는 거죠? 추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은 무권대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뭐가 된다면요. 이득이 된다면.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첫째 소급표가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을 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추인의 상대방인데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병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을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추인의 의사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병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이겠지만 을에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권리가 넘어갔다면 누구에게도 정에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추인을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법적 주의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하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지금 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만약에 갑이 추인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서 책임을 물으면 돼요? 갑한테 가서 책임을 물고 추인을 안 하면 누구한테요? 을한테 가서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 병은 속된 말로 누구한테 가서 지랄거려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첫째 최고권을 인정합니다. 독적할 수가 있는 거죠. 네가 결정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 여부를.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해 줄 것을 최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묵건대는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고요.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상대방은 최고하고 기다리기가 번거롭다면 아예 없던 거라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자 갑이요. 묵건대린에게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병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 그런데 우리 민법은 만약에 묵건대린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만약에 갑이 추인을 누구한테 해서 의뢰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병은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묵건대린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협의 묵건대린 다 한 거예요. 교재 보시면 본인의 추인권 A. 추인의 성질이 나오죠. 일단 추인을 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추인은 단독행이고 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추인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B번 추인의 방법이 나오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소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명시적으로도 추인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가 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하단에 박스 밑에 보시면 C. 추인의 상대방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묵건대린에게도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묵건대린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죠? 처리할 수가 있다. D. 추인의 효과에서 우측에 보시면 소급효가 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묵건대린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 본인이 물론 추인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뭐할 수도 있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박스에 가지고 팔려들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다. 라는 거 저번에 의사표시할 때 강조했던 기억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내서 추인의 여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뭐예요? 본인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병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줬더니 별말 없이 매매 대금을 수령하더라. 또 아니면 갑이 병에게 전화해가지고 추인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이행을 청구하더라. 이런 행위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추인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넘겨보시면 2번에서 추인의 여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의사평시가 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래야 비로소 뭐가 돼요? 추인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판례에서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타인의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에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가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묵시적 추인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다음 무권들이 뭐가 나오냐면 상속 문제가 나와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린이라고 현명해가지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상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을은 원래 묵권대린이었는데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동의하시죠? 이랬을 때 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못하겠다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후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 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금 반원의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얘는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1. 묵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래 묵권대리인이었는데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금 반원의 원칙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해요. 자 이는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을이 아버지고 갑이 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쪽이 더 많을까요? 이쪽이 많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땅을 팔아치는 경우가 법적으로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 땅을 팔아치는 게 더 많았을까요? 이게 이거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이 이미 스무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 취급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어요? 아들이 스무살이에요. 이미 성년자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 땅인데 자기가 친권자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의외로 흔해요. 그러면 이 양반은 이 갑이 뭐죠? 스무살이면 뭐가 아닙니까? 친권자가 아니니까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회로 많더란 말이죠. 그럼 이것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이 돌아가셔서 을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이 갑은 원래 뭐였어요? 본인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법적지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대리인 이기도 한 거죠. 이때 이 갑이 자신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이 본인이 무권대리를 뭐한 경우죠? 상속한 경우죠. 이거는 뭐죠? 가능하다. 자 이게 왜 안 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되잖아요. 얘는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습니까?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가 상대방은 최고할 수가 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 여부를 최고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이 되죠? 추인을 거절한 것이 된다.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죠?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다. 또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될? 추인 전까지만 해야 되고 선의 상대방은 할 수 있지만 악의 상대방은 할 수가 없다. 항상 조심할 것은 이거죠. 본인이 누구한테 목권들인에게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뭐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목권들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책임 발생의 요건에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그다음에 목권들인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겨보면 이거 나오죠. 다시 볼까요? 목권들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행을 청구 당하거나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거죠. 요건에 가지고 A, B, C, D 여러가지 나와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C 상대방은 뭐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D 목권들인이 뭐해야 돼요? 행위 능력 자유 한다. 그다음에 E 목권들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다음에 판례도 같은 취지죠. 책임이 돼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본인과 무권들인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일단 둘은 둘은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의리 대리권도 없이 병가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갑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본인과 묵본 대리는 뭐죠? 아무 사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뭐하면요. 취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무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취인하게 되면 본인과 무권들인 사이의 관계가 뭐가 되죠? 사무관리가 된다는 말이 나와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관리라는 말은 뭐냐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것을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해요. 민법에서 말한 사무관리는 뭐라고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지 사는 사람이 한 달 동안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갔어요. 어젯밤에 약올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빴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람 마당에 수도가 터졌어요. 고소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옆집 수도를 고쳐줬다면 그게 뭐예요? 사무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옆집 수도를 고쳐줄 뭐가 없죠? 법적 의무가 없죠. 이렇게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무관리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무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이에요. 리아카를 놓고 갑이라는 분이 뭐라고 있냐면 생선을 팔고 있어요. 생선을 또 의도 옆에서 리아카를 놓고 뭘 팔고 계시냐면 야채를 팔고 계세요. 야채를 그런데 날씨가 쌀쌀 소변이 말해서 갑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그런데 병이라는 손님이 나타나가지고 생선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그런 거죠. 아줌마 그 생선 좋으니까 사가세요. 그랬더니 이 병이 뭐라고 했어요. 아줌마 야채 파는 분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갑이 잠깐 화장실 가면서 저한테 봐달라고 했어요. 라는 말은 을은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뭐 한 거죠? 현명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생선에 대해서 5천원에 대해서 뭐랬어요?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 갑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생선이 비는 거죠? 을 생선이 한 마리 없네. 그랬더니 을이 뭐랬어요? 자기 화장실 갔으면 내가 잠깐 팔아줬어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어. 뭐한 거죠? 추인한 거죠. 추인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의 관계는 뭐가 된다고요? 사무관리가 된다. 왜냐하면 을은 갑의 생선을 팔아줄 뭐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는데 갑의 생선을 팔아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권대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과 무권대리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죠? 사무관리가 된다 까지예요. 좀 더 볼까요? 자 5천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천원짜리 생선을 5천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5천원은 갑이 을이 갑한테 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돼요. 만약에 5천원짜리 생선을 을이 실수로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3천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갑한테 을이 3천원만 줘야 되나요? 2천원 자기 돈 합쳐서 줘야 될까요? 법으로는 2천원 합쳐서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받은 3천원은 부당이득으로서 갑에게 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2천원 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을의 과실로 갑에게 뭘 입힌 거예요? 손을 입힌 것이니까 2천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교재 보시면 사무관리기 때문에 사무관리의 내용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에 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죠? 다시 말하면 3천원에다가 자기 돈 2천원 붙여가지고 얼마를 줘야 돼요? 5천원을 줘야 돼요. 이게 민법의 태도에. 그런데 을이 5천원짜리를 만원에 받았어요. 그러면 만원에 받았으면 5천원만 주면 될까요? 아니면 만원 다 줘야 될까요? 만원 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법은요. 남일 깨들지 마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은 좋은 게 좋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아무런 득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팔아주려는 게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은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놈들이 만든 법이어서요. 독일놈들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누가 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관리를 그렇게 부정조로 볼 문제는 아닌데 독일은 먼저 굉장히 부정조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서는 남의 일 껴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보면 의로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한 분이 피해를 보고 철을 받고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독일법의 영향을 받는 우리 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 저분은 상줘야 될 거 아닐까 라는 분들에게도 뭐예요?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행 법체가 변하지 않는 한 남의 일은 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놈들은 남편이 어느 정도로 극심하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설거지해주면 이혼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해 와가지고 부인이 뭐하죠? 이렇게 설거지를 남편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임무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독일 민족성은. 그래서 네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약간 반영되어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단독행위 묵권들이가 나와요. 자 우리가 좀 여기까지 다 했는데 아 드럽게 복잡하죠. 그죠? 왜 복잡한 거예요?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리 갑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면 아니면 상대방이 의뢰하게 오히려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면 굳이 상대방이 신뢰를 뭐 할 필요 없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라는 단독행위 묵권들이는 무호입니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인 거예요? 무호인 거예요. 까지 알죠. 그죠? 자 그러면 계약과 단독행위의 차이점이 뭐예요? 승낙을 얻어야 하는 법률 행위가 뭐죠? 계약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가 단독행위죠. 그런데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받을 필요 없는 승낙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때는 계약의 묵권들이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다시 한 번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행위 묵권들이는 그냥 무효입니다. 다만 단독행위 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묵권들이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눌 필요 없어요. 법점을 읽어볼게요. 149페이지 중간에 136조죠.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여 전 6조의 규정을 주령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뭐죠?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는 대도 같다라는 말은 단독행위 묵권들의 원래는 뭐죠? 무어지만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해줬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묵권들에 관한 민법규정은 뭐하게 되는 거죠? 준용하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예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보죠.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이거죠. 을이 본인의 법적 죄를 상속했다면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본인의 법적 죄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혐의를 모아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을은 본인의 지휘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우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죠.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요? 제한이 없죠. 따라서 상대방일 수도 있고 무권될 수도 있고 승객도 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말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2번이죠. 3번 밥의 추인은 그 무권될이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기속될 것이고요.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죠. 누구한테 추인했습니까? 을 무권될이에게 추인했죠. 그러면 다시 한 번요. 무권될이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만약에 추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무권될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될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의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모아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시험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표현대리를 할 거거든요. 이거 좀 지우지 마십시오. 또 이용해야 됩니다. them. 등장 감사합니다.